네, 앞서 이승조 본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NY 악세의 키워드, 해게머니는 사실 달러가 쥐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달러를 조정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의 연준이겠죠. 연방준비 제도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 마련인데요. 전일에는 소매 판매 지표에도 불구하고 조기 출구 전략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외신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글로벌 마켓 나오 들어보죠.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수혜가 있으면 피해가 있고 이렇게 마련이죠. 사실 2008년도 금융액이 세게 터졌는데 2009년도 미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선전을 했던 이유는 바로 지표가 계속 나쁘게 나오는데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요. 미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고 또 고용지표, 소비지표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출구 전략이 고안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이 힘든 거죠. 미 증시 마감브리핑 오늘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지난주 카드라 통신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실제 현실로 나와버린 월스트리트저널의 연준 출구 전략 보고서 여기에 대한 미국 증시의 리액션 다음에 소매 판매 호조가 나왔는데 역시 시장에서는 갸우뚱했던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어느새 국내 증시의 고질병, 지병이 돼버린 엔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죠. 먼저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마감브리핑 보시죠. 제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두 번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뭐 오타는 아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오늘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때문이었다라고 보란듯이 제목을 저렇게 올린 겁니다. 당연히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시장 영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겠죠. 아무튼 어제 보셨다시피 그 골자는 연준이 드디어 출구전략이라는 카드를 손을 댈까 말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꺼내는 건 아직 멀었고요. 그래서 출구전략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지만 아직 쓰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연준이 이 같은 사실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존 힐센 라스든 월스트리트저널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시장에 슬쩍 흘려준 것 자체가 다분히 좀 의도적인 것으로 이제 출구전략에 대해서 월가도 좀 마음의 준비를 슬슬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달러는 강세 그리고 오늘 미증시 개장 전 선물도 매도 우위로 일찌감시 하락 출발을 예고했었습니다. 여기다가 개장 바로 전에 공개된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한 훌륭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이것도 역시 연준이 의도했던 부의 효과가 적어도 미증시와 소비까지는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연준 출구전략 더욱더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됐고 오늘 미증시 조용한 관망세 속에서 약세장으로 한주의 첫날을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종은 금융주가 아닌 원자재 정유업종들인데요. 상품시장 기본 통화가 달러인데 달러가 강세로 가버리니까 원자재 업종은 낙폭이 컸고 위축이 됐다 그러죠. 오늘 미증시 약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월가 현지 전문가 오늘 시황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실까요? 루미스 세일즈 앤 코어 오늘 미증시는 고점부담에 따른 조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달러 강세의 연장 가능성이 긴장한 상품시장의 위축된 분위기가 시장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티펠 니콜라스 사의 의견 들어보실까요? 월시저널의 존 힐셋라스 보고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 가운데서도 다분히 비둘기파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별것 아니었다. 연준의 출구 전략이라는 게 보유 채권을 갑자기 시장에 내다 팔면서 돈을 회수해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연착륙을 목표로 한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요. 어차피 만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내버려 둬도 다 비중은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런 만큼 연준 출구 전략은 채권 매도가 아니라 매입 규모 축소가 골짜다. 따라서 연준이 당장 출구 전략에 나서더라도 채권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기존 양적원화 방식은 유지가 되긴 할 것이다. 다음 도이치뱅크 보고서 보실까요? 역시 저 보고서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더라. 내용은 기존에 있던 연준내 매파들의 주장을 고대로 인용한 것인데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는 버넨키 연준의장이나 차기 연준의장 하마평이 있는 자넷 옐렌 부의장의 스탠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걸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버넨키 연준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레임덕을 감안한다면 저렇게 매파 움직임이 커지고 매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차기 의장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음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웰스파고치 의견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저널 보도처럼 연준이 과연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면 과연 그 폭이 얼마가 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하지만 연준이 시장에 충격을 줄 이는 만무하지 않느냐. 연준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결국 투자자들도 이걸 다 인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안도렐리로 복귀할 수 있다. 잘 들어보니까 이번 월스트리저널 존 힐셀나스 보고서에 대한 시장 반응은요. 좀 짜증스럽다. 주제가 일단 월가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출구 전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감도 있고요. 게다가 언론사 기자가 왜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느냐. 원래 월가와 금융시장의 스토리는 우리가 작가인데 왜 끼어들려고 하냐. 이런 안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소매 판매로 바로 넘어갈까요.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번 소매 판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이너스를 예상했었거든요. 0.3% 정도 줄었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워낙 감소폭이 컸기 때문에 회복된다고 해도 마이너스일 거라고 했는데 예상 밖의 플러스 0.1%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0.1이라는 숫자 자체는 누가 봐도 호조라고 평가하기에는 부끄럽긴 하지만요. 예상치가 마이너스였던 걸 플러스로 뒤집었기 때문에 일종의 전시효과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목별로 쭉 보시면 자동차와 주유소 매출을 제외한 소매 판매는 0.6% 늘어나서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일단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더 커졌고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있어서 다른 물건을 더 살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조금 우려는 자동차는 이제 좀 둔화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동안 너무 많이 팔리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업종별 보니까요. 다른 건 다 빼고 이것만 하나 볼게요. 넌스토어 리테일러스는 뭐냐면요. 무전포 매출이요. 가게가 없는데 판매가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통신 판매나 온라인 쇼핑에 대한 판매가 1.4% 증가를 해서 상당히 크게 늘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기업 실적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매출 증가 그리고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의 실적 호조와 최근 강세 역시도 미국 소매 판매 지표만 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정황상 출구 전략에 대한 힘이 좀 가해졌고요. 그만큼 달러가 강세로 갔는데 여기에 또 반사 이익을 본 엑스 통화가 있었는데요. 달러 대비 엔호 환율 보실까요? 장중환 때 102엔까지 갔습니다. 100엔 때 돌파한 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2엔까지 가서 부딪히고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101엔 81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환율에 대해서 좀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울 외환시장이나 동경 외환시장에서 102엔 때를 간다면 당연히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에 또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한 번 치고 확 꺾인다면 니케이지 수도 역시 오늘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랑 같이 한 번 이어서 보실까요? 역동조화는 뭐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지겨우실 것 같아요. 좋은 내용도 아닌 데다가요. 니케이지 수가 앞에서 보신 달러 대비 엔호 환율이 100엔 때 부딪히고 헤매면서 쭉 뻗으니까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치고 올라가려고 했었고 또 지난주 금리나 기대감을 누리려고 하는 와중에 니케이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니케이지 고점보다는 전세계 증시에서 둘째 가람은 서러울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앞에서 보신 달러 대비 엔호 환율이 102엔 때 딱 치고 꺾이면서 니케이들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오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도 코스피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투수 통해서 느낌표를 한번 딱 찍어보기로 할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보다도 0.46%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는 57선도 깨졌습니다. 58선이 190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투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에이션 매력은 지금에서 한참 더 내려가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가 매수의 매력은 오늘 당장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앞에서 이승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롱숏 전략에 따라서 일본 증식 빼면 고 돈으로 한국 조금 사줄까 일본 올라가는데 한국 살 이유 없다 이런게 외국인들의 사실적인 투심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